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에 숨지게 한 30살 최윤종이 피해 여성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습니다. 서울 관악경찰서는 오늘 최 씨에게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.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 시신을 부검한 뒤, 피해자는 목이 졸려 지식해 의식을 잃고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잠정 소견을 냈습니다. 최 씨가 살해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경찰은 구속된 최 씨를 내일 오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.